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선조작을 얼마든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훔침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확류할 수가 있으면 결코 그 유혹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발각 이때가 세상에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까지 아마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거조작에 관여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발각되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소송의 단심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이 완전히 살아있는 권력에 의해서 장악된 상태라면 만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다수 시민들은 3구 대선의 공정성을 믿지 않습니다. 하루 전 공병호 tv에서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이번 3구 대선이 공정선거가 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6만 3천여 명이 설문조사에 응했고 그 결과는 공정선거가 될 것이다가 불과 6% 지나지 않습니다. 불공정선거가 될 것이다가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2에서 93%에 해당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앞으로 다가올 3구 대선이 선거 무결성 문제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전선거 투표율이 20%에 진입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사전선거 조작이 있었다는 통계적 분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 야당 일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를 벗어난 규모로 이재명 후보를 앞서기 시작했다며 상당히 고무된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선거 무결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온 사람으로서 윤 후보는 여전히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냥 아주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아주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대선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선거 조작은 한순간에 모든 판을 뒤집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전 당대표는 2월 2일 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다가오는 3구 대선에서 선거 조작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정권 교체 열망을 가진 국민들에게 주는 아주 귀한 교훈은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면 성리에 대한 신랄 같은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23일 날 지방선거에서 여건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압승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바로 2020년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이었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 총선에서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2020년 6월 17일 유튜브 채널 파트너스 hstv는 6월 13일 지방선거도 사전투표 조작이 강하게 의심된다는 대단히 문제성이 강한 그런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중앙선거관리변화 내놓은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바로 2018년 6.23 지방선거 에서도 사전투표에 대한 대규모 조작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야당의 텃밭에 해당하는 대구시장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전투표에서 20%를 넘어서는 조작이 단행됐습니다. 한마디로 간이 무진장 큰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거의 무자비한 수준으로 사전투표를 조작한 증거가 있습니다. 아마 3구 대선도 무자비한 수준으로 그런 조작이 저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6월 13일 날 지방선거에서 당일 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득표율이 39.35%포인트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권영진 후보의 득표율은 60.65%포인트였습니다. 당일 투표는 상대적으로 조작이 적었기 때문에 민심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압성을 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권영진 후보가. 참고로 당일 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수는 72만 8천명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표본 집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전투표에서 엄청나게 기이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통계약을 다시 써야 되는 기상천외한 일이 사전투표에서 일어난 겁니다. 통계 전문가들은 이것을 통계적 변칙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선거 조작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바로 2018년 6.23 지방선거의 대구시장 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로 일어났습니다.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는 당일 투표보다 무려 11.06%를 더 얻어서 50.40%의 득표율을 기록합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 후보인 권영진 후보는 당일 투표에 비해서 마이너스 11.06%인 49.60%를 득표하게 됩니다. 당일 투표에서 60.95%란 득표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미래통합당의 권영진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건수한 차이로 바로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일 투표에 참여한 그런 투표자 수는 72만 8천명입니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투표자 수는 29만 8천명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그런 당일 투표 그룹과 사전투표 그룹 사이에 투표의 그런 득표율이 후보별로 이렇게 큰 차이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대규모의 조직적인 사전투표 조작을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데이터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자 진실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당일 투표에서 대패했기 때문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패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전투표를 무진장 조작하더라도 승리를 거둘 수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조작질을 한 것입니다. 지금 많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렇게 조작을 해서 당선된 겁니다. 권력을 훔쳐서 당선된 겁니다. 국회를 오고 가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조작질을 해서 권력을 얻게 된 겁니다. 따라서 3구 대선에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 대구시장 바로 선거전은 정권교체를 원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명확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당일 투표에 몰려가서 몰표를 던지지 않는 한 여당은 사전투표 조작으로 3구 대선에서 승리를 훔쳐갈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 대구시장 선거에서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를 기록했던 야당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사전투표에서 패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도 나올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통계적 변칙이고 엄청난 조작을 진행한 겁니다. 통계약을 다시 써야 될 정도로 대단한 사건을 바로 여당 사람들이 한 겁니다. 2018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3구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원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일 투표에서 몰표로서 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한 그들은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권력을 훔쳐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선거절도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훔치는 것은 일상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번에 그들이 선거 조작을 하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과거는 그들이 이번에 확실하게 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2017년 대선이 그랬고 2018년 지방선거가 그랬고 2020년 총선이 그랬고 2021년 4.7 보궐선거가 그랬습니다. 오세훈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자를 이겼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 조작을 해서 44.8%의 동에 성공했지만 결국은 권력을 훔치는 데 실패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당일 투표에 몰려가서 몰표를 던져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리켜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osphorus